한 달 전에 내가 실제로 겪은 여러가지 공포실화들 이라는 이야기를 제보했던 제보자입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밝혔지만 전 며칠 전까지 동기와 함께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자꾸만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현재는 각자의 본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1학기가 끝이 나고 계절학기와 여름방학 동안엔 딱히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1학기 동안 겪었던 일들은 술자리 안주로 삼을 만큼 저와 동기 둘 다 무덤덤해진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시작되었고 여느 때와 같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우락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쿵쿵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닌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밖에 나갔던 동기가 집에 잠시 들른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동기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기가 집에 들렀던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착각한 거라 여기고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 동기는 외출을 하고 혼자 집에서 씻고 있는데 또다시 도우락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쿵쿵거리며 거실을 지나 동기의 방 쪽으로 들어갔고 저는 강도라도 들었으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둔 상황에서 전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의 방으로 들어갔던 발소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심세레 욕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곧장 동기에게 전화해서 자체 주정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할까 하다가 집주인에게 말씀드린 후에 입구 중앙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와 PC방,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자취방에 잘 들어가질 않았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있는 서울로 갔고 함께 사는 동기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자취방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긴 연휴를 보낸 후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요. 동기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더군요. 동기의 말은 이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여자친구와 집에서 음식도 해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밤중에 여자친구가 동기 녀석을 깨워서는 베란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며 무섭다고 했다는 겁니다.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귀를 기울여 보니 베란다 쪽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고 용기를 내서 베란다 문을 확 열어보니 텅 빈 베란다에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기분이 몹시 불쾌해지더군요.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작년 말에 주인이 바뀐 상태였고 우린 어렵게 예전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었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한운동만운동 하다가 그냥 끊어버렸는데요. 다음날 예전 집주인이 우리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자취방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 참 도둑이라도 뜬 줄 알고 놀라서 왔더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 집은 아무 일 없이 멀쩡해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착각한 모양인데 살다 보면 귀신보다 훨씬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문나족들 잘하고 살아 그렇게 집주인분은 우리를 달래주셨지만 무서움을 떨칠 수 없었던 우리는 한동안 동기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동기방 침대에 누워서 졸음을 참으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귀가 간지러워지는 겁니다. 귀를 한두 번 긁고 말았는데 그 간지러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무심코 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순간 웬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서는 제 귀를 손가락으로 마구 간지럼 태우고 있는 겁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고 소름이 쫙 돋으며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남자가 저와 동기가 집을 비운 사이 숨어든 강도라 생각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굳은 몸이 풀렸고 휴대폰 놈으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제 방으로 가서 담배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반투명 유리로 된 베란다 문에 가로등 빛에 비친 사람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전 곧옷을 챙겨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저와 동기는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점심 무렵에 급히 짐을 싸서 각자의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비웃으셔 성당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제가 학교 생활에 지쳐서 그렇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더군요. 지금 할머니께서 주신 묵주를 착용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역시 집을 처보내야 하는 거겠죠. 그 집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럼 이번엔 친한 동아리 누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학번 차이가 나는 누나는 나이가 세 살이 더 많은데요. 서울 쪽에 대학에 다니다가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1년을 산 후에 제가 다니는 학교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일본 오사카에서 혼자 1년 동안 살았을 때 일입니다. 누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일본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월급을 받고 퇴근 후에 자전거를 타고 근처 맥주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주를 마신 후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직업이 없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직업을 자전거 바구니에 뒀다는 걸 깨달았고 곧장 밖에 세워둔 자전거로 가봤지만 지갑은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전거까지 통째로 가져가려 했는지 자전거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더군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아는 일본어를 총동원하여 사정 설명을 했지만 경찰관은 경찰관은 시큰둥하게 듣고 있기만 하더랍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누나는 다음 월급을 받을 동안 하루에 라면 하나를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칠 때로 지친 누나는 그 무렵 심한 우울증과 거식증을 겪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쓰러질 뻔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누나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짜다가 문득 눈을 뜨면 불 꺼진 어두운 방 천장에 시커먼 형체가 빙글빙글 돌면서 누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깊은 절망감을 느낀 누나는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며 줄로 매듭을 묶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장에 줄을 달기 위해서 고개를 지켜둔 순간 누나의 머리 위를 계속 빙빙 돌던 검은 형체가 빨리빨리란 뜻의 일본어를 엄청나게 빠는 속도로 속삭였다는 겁니다. 누나는 그 검은 형체를 바라보며 밤새도록 마구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누나는 마음을 다잡고 악착같이 버텼고 겨우 원래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나의 곁을 맴돌던 그 검은 형체도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사실 귀신보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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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